1. 2. 3.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고? 여기 있는데? 아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오케이. 지금 클로즈인데? 헬로! 누구 왔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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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헬로! 잘 지내셨어! 아 돌 것 같아 그냥! 뉴슬레이브다! 잘 지내셨어! 이거 뭐야? 인나잇 타고 왔어? 인나잇 타고 왔어요. 뭐야 거짓말? 비행기 타고 인나잇 타고 왔어요. 근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너도 작작 해라! 진짜!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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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한다 정말! 한 명이 더! 아니 저런 애가 하나 더 온 것 같아 지금! 뉴 슬레이브! 뭐야? 웰컴 뉴 슬레이브!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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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오늘! 아프셔서! 아 진짜! 네! 몸이 안 좋으셔서! 뭐예요 이거? 아니 일단 만지지 마시고! 뭐예요? 그쪽 것도 안 되니까! 어? 뭔데? 생각보다 제법 못 움직이는데요? 그쪽 거 아니에요! 다리 홈스콜입니다! 생각보다 잘 못 움직이는데! 그쪽 거 아니에요! 나 그만 가요! 나 그만 가! 뭔데요? 이거는! 오로지 그녀만 볼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쪽 그녀 말고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야! 그러면 내가 대장이지! 안녕! 이건 네가 있어! 아 진짜! 어떡한데? 쟤가 아직 지금 분기 파악이 안 되네! 어 나 정말 이거 같아! 오늘 정혁 스페셜 데이가 왜 있었는지 알겠어! 정말! 오늘부터! 진짜! 그럼 이제! 돌아가도 될 거 같아! 아 너 나 같이 해도 될 거 같아! 선생님! 선생님 저기 계셨네! 형은 나보다 영어 잘하면 안 돼요! 선생님! 형은 나보다 영어 잘하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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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선물 갖고 왔는데 어디! 예! 진짜 얘 오자마자! 형! 그거 컨셉 괜찮은 거 같은데 그거 계속 씻고 와주면 안 돼요? 타고 다녀야지! 타고 다녀야지! 여기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이거 타는 거 아니잖아! 좋다! 좋다! 이거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좋다 좋다! 누가 실내에서 있나 하고 써빈 하겠어요! 형! 절대 벗기 없기예요! 여기서 이러면서 절대 벗기 없기! Sometimes 때때로네! 야 너 영어 잘한다! 아니에요! 썸 타는 시간이야? 약간 비슷한 느낌? Sometimes! 예! 약간 이런 느낌! 너 나한테 영어 자꾸 가르쳐주지 마! 그럼 여기서 영어철 1위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정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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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이요! 아 이거 영어는 제일 많이 하기는 해! 영어는 기세예요! 저 나왔다! 저 나왔다! 저 나왔다! 오케이! 그래 먼저 보여줘! 그래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웰컴 투 키친! 코리안 키친! 익스큐즈미! 트라이오게! 일단 잡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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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게! 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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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투브레이트! 오! 잘하신다 누나! 어! 오늘 안 되는 거였어요? 정혁이요? 우리 지금 다 재료 출장나가라고 빼고 재료 터드네요 우리 그거 케이터링은 깍두기 볶음밥은 가서 하면 되고 응 뭐 할까요? 몇인분 싸면 돼요? 보자 5인분! 5인분? 알겠습니다 아 이제 오셨네 웰컴백 오! 좋은 냄새 나 멋있다. 그럼 빨리 다 착용하셔야 돼요. 장갑도 끼시고 턱스크도 쓰시고 모자 어디 있어요, 모자? 모자 나 저거 있어. 주방에 모자가! 주방에 모자가 있어야 되는데! 모자 있어. 안 되겠다. 모자는 없고 저거 있어, 헤어밴드. 뚝배기라도 끼세요, 이거. 이거라도 끼세요. 너무 S 사이즈 아니야? 장갑 있어요, 장갑? 노. 오케이, 영어 쓰는 거 좋아요. 계속 써서 키미 습관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웨이트, 웨이트. 세주야. 네. 거기 도마 있거든? 네. 도마지? 네. 무슨 색깔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큰 거. 큰 걸로. 오케이. 오케이, 땡큐. 디스 이즈 포 유. 디스 이즈 곽김치 혹첩? 예아. 형님 약간 내 거 하네. 그래서 너는 위험을 느껴야 된다고. 디스 이즈 몇 등분? 허베이리 등분? 9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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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디 갔어? 오케이. 땡큐. 요 월컴. 야, 형이 위기다. 형이 위기야.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맛있겠다. 이제 홀이 더 강력해지겠는데? 땡큐 소 마치. 땡큐 소 마치. 정신은 하나도 없겠다, 이제. 텄세요? 굉장히 많이 느껴져. 아, 그리고 눈빛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형 왜 이렇게 친 사람을 데려왔어요? 라고 했는데. 아마 우혁이 형님도 똑같이 생각하시지 않을까. 일단 올려주십시오. 다시 하나 쓰시죠. 감사합니다. 예. 바로바로 치워야 돼요,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바로바로 치워야 돼요. 야, 태주. 태주. 너무 좋다. 제가 설거지 안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있어.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저 형님 의욕이 상당히 앞섰는데요? 저 형님 의욕이 상당히 앞서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쪽파 어디 있어, 쪽파? 쪽파? I'm got it. I'm fine,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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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부터. 아, 진짜 큰일 났다. 야, 너희 그러지 말라고. 저는 좀 신나서. 어디다 낼까요, 쪽파? 여기 위에다가 고명처럼. 라이프 이즈 고명. 아, 시카고는 하나 더우니까 힘들다. 나 이제 요리만 하면 될 것 같아. 형, MBTI가 뭐예요? 잘 몰라, 그런 거. 또 MBTI. EEEE 같아요. EEEE 같아요. EEEE 같아요. 그런 결의가 있었어? 있는데 특정 사람들한테 EEEE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야, 나는 집에선 또 조용히 해. 그래요? 진짜. 예쁘다. 잘했다. 자, 이제 가자. 응, 가자. 장갑 벗고, 챙기고. 마스크 아까 쓰신 거 챙기고. 챙기고. 네, 그 다음에 가시면 돼요. 오케이. 가자, 가자. 출발. 출발. 트렁크에다 놓을게요, 너. 아니, 뭔가 태주 계속 우리랑 호흡을 맞췄던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뭔가 순조롭지? 왜 이렇게 뭔가 순조롭냐,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자, 가보자. 21분이나 걸려, 빨리 가야겠다. 네, 22분. 오늘 선생님 안 오셨잖아. 근데 선생님 오셨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맞아. 좀 아쉽네. 제가 선물도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따가 끝나고 보고. 내일 다시 한 번은. 내일 제가 다시 한 번. 응, 다 왔다. 여기야? 여기다.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집 되게 좋다. 도착, 도착스. 우와, 가족들 나와 계셔. 밖에 예시네요. 빨리 가자, 빨리. 안녕. 헬로. 딜리버리 서비스. 나이스 미츠 유. 아, 바이베이. 자, 이거 도구, 도구. 하이, 헬로. 하이, 리드 웜. 하이. 하이. 케이터링 서비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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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디다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테이블? 아, 테이블? 아, 밖에서? 아, 그러면. 자, 갈게. 같이 갈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갈게. 굿. 오케이, 오케이. 굿. 같이 갈게. 어디?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 피포 디스? 디너타임? 이스 오케이? 어, 디너타임 인사이드. 유 원 투 인사이드? 오, 어, 아우사이드? 아우사이드. 오, 오케이. 아우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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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밖에다가 준비하면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영화 좀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들어가시죠. 빨리 해야 돼. 하퍼, 하퍼 보이요 야, 마이 네이스 하퍼 보이요 하퍼 보이요 하퍼 보이요? 네스 미츠 유 시스 베리 샤이 슈퍼 샤이, 슈퍼 샤이 유진 씨 슈퍼 샤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입양해 달라는 거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양해 주세요 영어로 입양? 입양? 마우스 쉿 마우스 쉿 입양 저 형도 약간 몇 번에 어디서 진짜 정혁 같은 애가 하나 더 나타났네 마우스 쉿 플레이스 나이가 비슷해서 그래요 입양이 뭐 마우스 마우스 쉿 입양 플레이스 What do you want, 셰크? 비닐 장갑 예, 비닐 장갑? 들기름 좀, 들기름 들기름? 네 네 네 들기름 제가 따줄게요 9시에 달라고요 아 앞접시? 네 와우 나이스 이거는 지금 다 부었네요 응 아, 이거 갓김치 고운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빼야될까? 아니요 들기름은 다 쓰신 거죠? 네, 어떻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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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일이네요 아, 좋은 일이네요 이거 담을 볼 혁이가 들어간 거지? 네 사양아 와우 로우 바이러스 로우 사양아 아, 일본인세요? 일본인이에요 정말? 저는 한국인이예요 하지만 일본어로 잘 배우고 싶어요 정말 잘 배우고 싶어요 정말 잘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너무 예쁘죠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조금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집에서 그리고 이 집에서 그리고 이 집에서 그리고 이 집에서 어디에 있는 집에서? 이 집에서 아빠의 집에서 진짜? 테디さん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오우 와우 플레이어가 좀 크리에이티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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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는 일본어, 영어 괜찮아요? 응 영어 더 일본어 더 네 너는 더 아 똑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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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네 네 네 네 저는 3년 5년 전에 직업에서 사쿠라 마치에 4개 그런데 4개 5개 5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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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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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아 혁아 나 앞접시 가져갔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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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일본 분이세요 아 일본 분? 일본 노래 잘하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일본 사람이야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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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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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일본어는 뭐 잘못 온 거 아니야? 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제가 주인공이죠 제가 예린 남이죠 그치 아니 일본어를 너무 잘해 아니 여기 일본 분이 계셔 일본어를 너무 잘해요 너무 대화가 잘 돼서 나도 모르게 일본에서 자꾸 왔잖아 나 친구인 줄 알았잖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하파 보이 하파 보이 yeah my name 하파 데이 and boy 하파 보이 okay what's your name? Thor Thor? Thor open the door? no no Thor like 아 Thor what's up what's up bro how are you? how old are you?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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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do you think I am? so 21 no 25 25 25? oh how old are you?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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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 oh liar this camera no that's okay say 23 23? no 33 33 32 32 okay sorry okay boss come here boss yeah sit down please 너무 좋아하는데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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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it's okay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너무 좋았네 나 이 정도면 거의 개그맨인데 지금 family family okay 아버지 oh you speak in kore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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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kdrama kdrama oh actor actor yeah 아 일본 분이셔? 응 응 응 응 응 그거는 좀 남의 하지만 시대 쪼꼬 모델 컴퍼니 top 3 top 3 아리가뚜 고자이마스 아버지 하하하하 your 아버지 is good your speaking good 아버지 or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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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엄마 we are step different mom different mom different mom really 엄마래 어머니 하하시래요 하하시요 자녀분이시고 어 재혼하신거야 아 재혼하신거 메리 어 자녀 자녀분 자녀분들 몇개 개콘 몇개 개콘 몇개年前 9개 아 10개 아 아 저는 가족을 할아버지 아 이는 마치 천천시 네 극시 asz 알기 자 네, 맛있게 드세요 이따요? 네 그럼요 이건 스파이시죠? 아, 네 색이 빨개있는데 이건 스파이시죠 아, 오케이 우리가 한 번에 구웠는데 일단 잠소가 예뻐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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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갓토 고자? 아리갓토 고자? 고장난 시간이에요 지금 뇌가 고장났어 그래요, 고장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리갓토 고장났스 아리갓토 고장났스 네 밥을 즐기고 그리고 우리는 가야죠 아, 진짜? 네, 우리는 가야죠 카이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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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샤이보이 오케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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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케이터링 치고는 좀 빨리 끊는데요? 간단한 케이터링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뭐가 없어서 다행이다 오늘 이 정도면 칼퇴해요, 칼퇴 그치 완전 칼퇴 완전 칼퇴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엄마가 안 계시면 빨리 끝나 맞네 그렇지 않아? 아니, 우리가 지금 태주가 오고 우리 단체로 지금 이렇게 나온 게 거의 처음 아니야? 그쵸 완전 처음이지 선생님은 안 계셨지만 우리가 처음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네 명이서 케이터링 온 거 처음이에요 그치? 그치? 되게 여유롭고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 위치에서 뭔가 수월하게 혜림이가 음식하고 내가 약간 주변 보조하고 태주가 잡일하고 맞아 정혁이가 분위기 띄우고 맞아 맞아 딱 딱 잡혔어 이제 근데 다행인 게 형님도 영어를 좀 재미나게 잘하셔가지고 맞아 맞아 둘이 좀 비슷해 겹치는데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되겠다 그치 그치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분위기 담당해서 이제 난 누구랑 가도 영어를 다 잘하네 맞는 거예요? 이 뒤쪽은 맞는 거예요? 자 테스트 끝내자 이제 재밌어 재밌어 이 정도? 네 너는 밑반찬 저기 있는 걸 보고 밑반찬 저기 있는 걸 보고 봐봐 네 햇김치는 또 경험이 있죠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 저 과자미 과자미 & 칩스 아니 애들이 다 한국말이 이제 어눌해졌어 방금 들어도 우리 이제 그걸 해야 되잖아 과자미 & 칩스 어 과자미 & 칩스 어 저 과자미 & 칩스 하려면 그 옆에 있네 전부가루 한 번 묻혀서 이거에다 묻혀서 털어서? 어 칼집 넣었나? 칼집 넣습니다 응 네 오케이 라스트 피쉬 베테랑 어 오 예 제대로인데?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거 메뉴판 바꿔야 돼가지고 아하 영어로 쓰셔야 돼요 today's menu 그리고 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볼게요 네 땡큐 자 일단 김치 칼집인데 빨간 색깔로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게 지워치나? 쓰고? 형 지금 서둘러야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얼만큼 했어요? 어? 아니 이제 펜 뽑으시면 어떡해요 이제 뺄 수 있어 그래요? 자 됐고 오케이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예 메인디쉬 얼마큼 됐어요? 어? 얼마큼 됐어요?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보통 M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요 그럼 위에만 지우자 아 그냥 여기 다 지우고 이제 내가 할게요 가세요 이제 바쁘니까요 아니 지금 오픈이 얼마 안 남아서 가자미는 바다에서 잡는 거니까 파란 색깔로 하자 프렌치 프라이즈 아 손님 오는 거 아 손님 오는 거 손님 오는 거 아 손님 오는 거 아 아 아 몇 시 저희가 아직 오픈이 안 됐는데 아 아 아직 몇 시에 저희가 몇 시에 저희가 몇 시에 몇 시에까지 11시 11시요 몇 시에요? 아 아 근데 잠깐만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 1분이에요 1분이에요 1분 오케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사해야겠다 안 되겠다 형아 형아 오셨어 손님 오셨어 네 헬로우 하이 하이 웰컴 투 코리안 키치 여유 여유롭다 너 지금 순간 정지 됐었지 정지 됐었지 정지 됐었 뭐야 이랬네 2 2 1 2 2 3 영어 잘하시네요 어 한국사람이세요? 아니요 미국보여요 미국사람이에요? 아 한국말을 할 줄 아셔? 그냥 녹음을 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How old are you? 저는 22살? 22살 이름이 뭐예요? My name is 오빠 오빠 오빠라고요 예스 그러면 오빠라고 뭐를 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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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정의 없어요 오빠 길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작업 버전 제 이름을 여쭤보셔서 알았어요 저 일단은 좀 보고 계세요 저 흔들게 있어서 죄송해요 네? 다 하셨으면 밖으로 빼야 돼요 11시내면 그냥 알아서 오픈 돌려야 되고 돌려야 되고 네 이거를 보통 여기다 두거든요 여기? 차 지나갈 수 있게 오픈 주문하시겠어요? 네 그 이거랑 김치칼제비기가 조금 매울 수 있어요 매운 거 잘 드세요? 네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치칼제비 가서 김치칼제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시면 돼요 세상 크게 외치셔야 돼요 김치칼제비 하나 나왔습니다 김치칼제비 하나 나왔습니다 띵동 띵동 반찬 나왔어요 음식 나왔습니다 ㅎㅎㅎㅎ 오 롤러스케팅 하는 쪽 혼나스케팅 혼나스케팅 Do you want? Do you want? Sure Do you want? Yeah Do you want? 저 중앙가고파요 What is my name? 오빠! i'm hungry! bin! 한국 여기! 저거! 잠깐 이러보세요! 자 잘한거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혼나져?! 한국의 문화를! 그니까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발바구친 사람의 이야기 누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지 않고 좀 릴렉스하게 릴렉스하게 차분하게 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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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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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눈에 광기 아시죠? 그 눈이거든요 후 따라 하자 후 이상해요 잠시만 잠시만 아니 미친 사람을 데려와주신걸 아니 이상해요 아니 이상 우리가 너 처음 봤을 때 그랬어 좌측상도는 아니에요 뭘 아니야 저는 결혼을 지키지 미친 사람을 데려왔던 얘가 얘가 미친사람이 데리고 와서 퇴즈 보고? 괜찮아요 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운드 스크릇 얘 지금 텐션 떨어졌어 약간 짜증났어 어 자기 건데 메인디쉬 커밍 마이 네임 이즈 오빠 와 맛있겠다 비 케퍼뿌 이거 김치 칼제비 즐거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네 면이 텐션이 정말 좋아요 추위 네 좋아요 안 잃었어? 아니 텐션이 추위 이거 갑자기 나한테 영업이래 태조한테는 한국말이라고? 저 한국말로 몰래서 아 태조 맛있다 맛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진짜 맛있어요 면이 네 다행이다 웰컴 하이 웰컴 웰컴 스팀 수위 그리고 공심체볶음 공심체볶음 헐 아니 아니 컴투벅 컴투벅 네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여inté 오venes prá coats 오피 옷 헐 오피 타이밤 어 감사합니다 정국 substance после 김치 갈제비 오, 오케이. 네, 알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would fall, also. 오케이. 이게 더 뜨거워. 오케이. 이게 그 표시를 입고 싶어? 응. 이게 약간 크림이, 사실. 이렇게. 그리고 이 식당에 있는 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는 아직 안 맛있지 않습니다. 이는 치킨에 이렇게 그려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 하자! 이는 치킨에 해주세요. 치킨에 뺏어요! 이는 치킨에 뺏어요! 이는 치킨에 뺏어요? 네, 이는 치킨에 뺏어요. 죄송합니다. OK, thank you. You're just like circling me. Oh my God. 감자튀김은 이걸 안 묻혀. 감자튀김은 그냥 해야지, 오빠. 그러니까. 어? 그럼 이건 내가 다 먹어야지. 가자미 앤 칩스. . 쫄깃. 쑤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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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저거같아. 저거같아. 진짜요. 저거같아. 고추장? 겉은 안 돼. 소스. 저거같아. 그 Надо 예쁘지. dinner like, законnew it's like a sweet chili sauce, mem the fish and then it's like fresh out of the fryer so that's like super crispy, it's like the sweet and salty of the fish excuse me it's so very delicious korea it is gazabin cheese, gazabin korean fish where is this fish from? where in korea is it from? aveet 울산 울산 from oil산 울산 fish 시, korean sea, very cold. cold piece is very delicious. 네, 네, 네. 네, 네. 음! I'm surprised. I really like the fish. It's not like, it doesn't taste like it was like deep fried salt. Yeah. It tastes light in a session. Yeah. Because it has a nice light coat on it with the fish. Can you pull for me? Can you just peel it for me? Your plate. Thank you. Thank you. That's so good. Can I take it? No. Oh, okay. Can I have the 12? Yeah. Should we get another fish? Nice. You're down, I'm down. I'm down. Let's go down. Gajami in기 폭발. 왜? 맛있지? 그냥 가시 남겨두고 그냥 다 드세요. 아, 진짜? 네. 칼제비. It's the same. Oh, okay. One, one. One, one. Are you a professional skater? No, no. No, no. Enjoy, ma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Enjoy, man. Thank you so much. Now I'm going to shake. So we're going to have to, I'm going to try the handful of noodles first. Oh, it's both the... Is that the name of the vegetable? Yeah. Is that even the right word? Or a face? How about all? It's so good. Yeah. It's super good. Yeah, super good. So what else do you do? Like, what do you do on the side? In Korea, what do you do? Ah, my job is... Yeah. My job is singer. Singer? Are we okay? Is it okay if we ask you to sing for us? Can you sing for us? Yeah. Hey, we're recording. Great. Do you know K Trot? Trot? Yeah. Everybody likes this so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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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what do you do? Yeah, he's amazing when you're here. Kids' I have to say the truth. Really? Yeah, he's amazing at all. Yeah, he's amazing now. He's amazing. There's a place where they are. miles a bit. It's awesome. Okay.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왜 행사를 하셨나요? 여기서 행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행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칼제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자미 나왔습니다. 울산 가자미, 울산 가자미 고기에도 정말 맛이 좋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친구가 없으면 나오네. 말도 못해. 2단역, 3단역 자기 돌면서 노래한다는데. 안 봤어? 5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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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역... 다 깜빡 죽어. 10단역, 11단역, 5단역, 6단역, 5단역, 3단역. 말씀 gown 전자는 없어졌어요. 고기에서 5단역, 5단역, 4단역, 3단역, 5단역, 4단역, 6단역, 5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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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오케이 뒤에 씨름을 들어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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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좋은 시간 어? 남자끼리 가는 거 처음인데? 처음이지 내가 패트할게 50분 차례 50분? 네 청발적인 죽었다 새롭게 태어나 이라 자 혁이는 목 잘 안 쉬지? 나는 절대 안 쉬어 어? 야야야 우리 이제부터 다 저기 미지컬 전 노래야? 나는 지금부터 오케이 일단은 우린 게이터링 서비스를 가야 해 지금 지키려는 아이디야? 네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너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지금 지키려는 아이디야? 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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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안에 몇 명의 자가 자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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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트로트를 하고 있어 꺾으면 안 돼 꺾으면 안 돼 이건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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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건 트로트가 아니었어 그럼 근데 진짜 신기하다 태주 형은 진짜 화면은 다 약간 꺾이는 거야 그냥 꺾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진짜 신기하다 일단 셋이 배달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솔직히 웃겼어요 약간 세월간이 같은 시트콤이 탄생하겠는데? 지금 당첨과 함께 배달해 가야 돼 아니야 이건 개토리 서비스야 완전 산이네 산 어? 여긴 것 같아 여기 네 여기 이쪽입니다 집 되게 좋아 보이는데 도착 와 뭐야 여기 여기인가? 여기 올라가야 되나? 아 여기에요 여기? 와 죄송합니다 틸리머니 서비스 하하 대 하하 대 뭐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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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ike the yard. Wow. The coconut trees there. Yeah. Wow, 나 이거 처음 봐. Your tree? Yes, I planted it all. I planted all of them. Wow, hey. He is rich guy. So we come over here, follow me. We're going to open. I'm going to show you how to open up some coconuts. OK, OK, OK. Wow.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be doing today, huh? You see that? So this is the young coconut. Very good to drink. Oh, really? Yeah, very good for the body, electrolytes, everything. Hey, very high. Yeah, so watch your guys' head. Yeah. Because if this falls on your head, no more. Head is cool, it's die? Yes, no good. No good. So just watch out when it falls, you run. OK, OK, OK. OK, watch out, huh? One, two, three. You guys didn't run. What happened? It's OK. OK, hey, Jonghyun. It's OK. Come here, come here. OK, hey, Jonghyun.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I'm very afraid. Your turn. It's me? Your turn. No. 잘해야 돼. Harder, harder. Harder. Harder, harder. Harder, harder. Oh, 됐다. 이제 한 번 맞으면 된다, 형아. 그렇지. Yeah. It's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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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he's a baseball. He's a baseball. Oh. Can you match me? One? One. Two. Three. One. Two. Wow. Three. Yeah. Yeah. Good job. Wow. It's OK. One more left, one more left. OK. One more left. One, two, thre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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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확하게 딱 170이에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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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One, two, three. Yeah. Yeah. OK. OK.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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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How to eating? I'm going to show you guys now. You guys follow me. OK. We're going to open up the machete, huh? Oh, we're going to open up the machete, huh? So, you just watch out, huh? OK. So, the first one is just going to be like, Oh. Oh. Then. So, what? Like that? I'm stuck. 그거 잘하는 느낌아 아닌 것 같은데? You guys ready? Are you ready? You're not, you're not a veteran. Oh, don't do it! Yeah! I really into this whistle session. You're really good at so much. Yeah! You huh? It's stupid. Do you try a lot. It's good to try? 와, 입에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다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조심하시죠, 형님. 나 이런 거 잘해. 역시 프로니까요. 잘 못하는데? 되게 못해! 타겟 좋아요. 나이스. Your friend is good. Your friend is good. 나이스. 왔다, 왔다. But is it enough?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구멍이 안 들어. 구멍이 안 들어. 이거 맛있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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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제대로죠? 아, 진짜 맛있다. 코코넛 워터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와, sweet. Where is delivery service table? Where are we going? Okay, ooh. Okay, so this is where we're going to be cooking today. Here's the kitchen. But here, put your stuff down. Put your stuff down. Okay, okay. Okay, okay. 덥죠? 덥고. 지금 뭐 조명이 없어, 여기가. Some air conditioner. Yeah, no power. Yeah, no power. 네? 정전이야. 불이 안 들어와. No power. Why no power? No power. Typhoon. Typ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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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cyclone. Yeah, cyclone. Big hurricane. Big hurricane. Ah, big hurricane. What's the good? 여기 그냥 아예 일렉트로가 나갔나 보다. 시간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더웠어요, 그날.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이거 너무 더운데? We don't have time. Yeah, we don't have time. 근데 이거 불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해? Let's go. 이거 들어오나? Here. Okay, you go. 야, 이거 버노도 안 들어와, 이거. 버노도 안 들어와, 이거. 아, 토치로 저게 불을 살리는 거구나. 아니, 버노도 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왔잖아요. 너무 더워, 지금. 해지기 전에 요리해줘야. 아, 네. 칸도, 칸도 라이크. 칸도 라이크 디너. 디스 이즈 조선시대. 디스 이즈 조선시대. 디스 이즈 조선시대. 디스 이즈 조선시대. 우리 여기 온 지 한 한 시간 반 만에 세팅해주는 것 같아요. 자취해서 많이 안 놀았어요. 계란찜을 미리 좀 해놓을게요. 이놈의 계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계란. 거기저기 문 좀 열어줘. 거기저기 문 좀 열어줘. 저기 열어줘요? 열려있는 건가? 열려있는 거예요. 어휴, 열려있는 거네. 어휴, 열려있는 거네. 그러면 프라이팬에 데워야겠다. 데워야겠다. 잘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잘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우, 열려있는 거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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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오, 그렇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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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집에다가 후레쉬를 임하는 걸 켜고 있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와, 안 더운 게 이상하죠, 여기는? Here, boss. I got you. Oh, thank you. I got you. This is 수타. Hand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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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expensive. Because, 인건비. Because, 인건비. 다 이해하고 있는 거겠지? I want to try. 제가 만든 계란찜 괜찮죠? 너무 잘했다. 계란이랑 좀 친해졌어요. Okay, you want to try? I want to try. Okay. Be careful, very too hot. Okay, it's okay. It's good. Oh, wow, it's tough guy. Hey, hey, no. Hey, hey, no. Don't look at me. Don't look at me. 지금 영화야? 네. Kind of lights. Okay, sit down please. Okay. 칼도랭 디너 칼도랭 디너 설명하시겠어요 형님이? 이거 음식? 어떤 거? 만드신 거 설명해 주시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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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로 만든 김치 슈트 김치 칼제비 칼제비는 누굴, 랩, 팬케이크, 그리고 슬라이스 이건 수제비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뭘 후 후 너무 뜨거워 하트 물을 필요해요 오케이 오케이 후후 후후 약간 형들이 막내 밥상 차려준 느낌 오, 이거 또 스모크 후후 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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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타 수타 핸드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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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디쉬 가자미 치즈 물이 차가워서 음 음 음 그 스위트 소스 스위트 소스? 이 치울드 소스 치울드 소스 이 치울드 소스 이 치울드 소스 음 좋 좋 음 코리안 이게 뭐였지? 비빔젓 비빔젓갈 비빔밥 비빔밥 쉐킷 쉐킷 옥토퍼스 옥토퍼스 패밀리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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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킷 쉐킷 낙지 소스 더 초잉초잉 초잉 초잉초잉은 뭐야? 좀 더 쫀득쫀득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음 스파이시 스파이시 유 베리 어린이 아직 23살이잖아 스파이시 유 베리 스파이시 유 차일드 아 이거 참기름 넣으면 안 매워 참기름 넣으면 안 매워 참기름 이거 뭐라 그래? 참기름 오일인데 깨 깨 깨가 뭐야? 깨 오일 smell 손님 It's good? Smells like sesame seed oil? Yeah, yeah. Oh, okay, okay. Sesame seed oil? Yes, yes. Sesame oil. Sesame seed oil. I try now. I like the oil. Not as hot. Yeah. Not as hot? Not as hot. That's good, sesame oil. Okay. Okay. I keep this one. I keep it. Oh, okay. Okay. I keep it. Yes. Okay, thank you. Okay, are you guys ready to try that one? What is this? This is Chamorro Estufao. Ah, Chamorro food? Chamorro food right here. Oh, okay. So it has ribs, potatoes, soy sauce, a little bit of vinegar and coconut milk. So you try. Okay. No spicy? It's similar. This one is the Estufao. Oh, it's good. Chamorro Estufao. Can you give me that one and just give me one? Can you give me one and just give me one? Yes. You like? You like? Oh, you like? You like? Good job. Yeah,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If it's good if it's good, it's good to touch it? It's good to see you right now. Okay, okay. Okay, okay. All right, now you try it, my friend. You tell me how you like it. Okay. Just a little bit spicy. Just a little bit spicy. No spicy. No, no, no. No, no, no. Try some more. I'll see. Can I try? Come on. You try. Oh, yes, sir. Yes, sir. Did you? Just one more, one more. I'll have one more. It's good. You like? You try? You try? I try? 아 그래 오케이 케이세링 서비스 그래 라이트 케이세링 서비스 further you are age very, very mac tender per yes gren 이거 맛있다 갈비찜이 여기다 깍두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죄송해요 약간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오! 쇠쇠쇠 너무 맛있다 좋아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조명으로 들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되게 잊지 못할 경험을 했고 또 동시에 저희도 잊지 못할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잘 수밖에 없을까? 오! 뭐야! 깜짝이야 얘도 나가세요? 핸드폰 프레쉬로 해야겠다, 이건 안되겠다 슬럽이, 슬럽이 굿 컵 들어옴 nuestra